무슨 사랑이나 자신대 살자 지난 집처럼 자, 여러분, 그리스마 즐겁게 보신가요? 다음 동봉은 불분도 올리겠습니다. 아까 일조를 한 번 더 해. 불만한데 또 한 번.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누구야? 매일 낭비한 취향을 못 등장하기 밝아서 소를 사서 gere봄 수업 시간을 무렵게 되겠습니까? 이제 또 우리가 일반적인 섬멘기 빅뱅에 굴은 올리 아니고 이곳에 굴은 올리다니요. 나 너를 사랑하네 메리핀에! 승부상하지! 바로 연예인이 넣을 거 아닌가요? 연계인이 되어 어메니깐이 나의 춤출게 그대의 연계인 신호는 신호는 꼭 네가 줘야 돼?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 진짜 못 맞추는 것 같아 지난번에도 존나 못 맞추는 것 같아 투 원 투 체조할 때 원 투 스트리 그 앞에 네번 하면 어떡해 원 투 스트리 이게 뭐야? 처음 해봐서 그래 첫 경험이라고 그래요 형님 첫 경험이라고 생각해보니까 연검 맞춰야 돼 첫 경험이 아니라니까 원 투 스트리 포 이렇게 할게요 원 최대한 신호가 들어오는 거 이치 이치 무사마시! 무사마시 뭐라 그랬어? 무사마시 제주도 사투리 왜 그럽니까? 니가 다 기다릴 때 나 기다릴 때 아싸 다금마리에 나 사삼수삼수삼길 당일에 다금마리에 없지? 저기 떠나고 말에 다른 생각 해보세요? 괜찮아요 좋습니다 다금마리 좋습니다 아 다금마리 먹으면 2017년도에 마금베리 대한민국 MPS의 우승 코멘트 베리 크리스마스 잠잘 때 난 누구야? 네 코바 코바 무조건 무조건 거기서 해주세요 세 번이로 끝에 딱 오케이 짱 잘 알고 계시네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아까는 그냥 끝내드라 산타 아무수가 빨간 옷을 입었으니까 불면 노을을 불러요 난 그대의 연예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재형인데요 자 여러분들 좋을 때 하시오 보고싶은 만큼 박수 한성현 지금 한촌이 작다 더 큰 박수 한성현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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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대한 속에 넌 그의 꿈 자 웨이콘드 둘 다시 하나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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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박수 다시 한번 나같이 소리 질러 아뽕! 오늘의... 목운사 없어! 무사함! 문하서 없구로 오라해서 야 정말! 이 재영입니다! 원투 쓰리 파트! 재영이 재영이재, 재영이다! 자기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해야되는 겁니다. 무사마시 무사마시가 맞아 여기에서 지금 조금 들어올라게 반갑습니다. 대규만 한현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둘 셋 현비 현비 현비다 현비 현비 현비다 재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졸단팀의 호흡 호흡 형진욱입니다. 호흡 호흡 진진진다 진진진다 우리 밴드하고 함께하는데 이 밴드들 비싼 밴드들입니다. 컬트쇼에서 직접 20년간 활약을 했던 밴드를 오늘 특별히 제주도에 저희가 훔쳐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컬트 밴드와 저희 졸단이 함께하는 졸단쇼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당신이 집을 나갈 때 엄마가 당신한테 뭐라고 해? 진짜 나가니? 이건 온갖이 쓸고 있어요. 쓸래요? 우와 안다니 아 지금 또는 18년 방식으로 신고하게 마무리하자 공사를 하는 일은 하이! 들어가다 힘들어 행운을 너무 해! 자막이 있죠! 네! 박수와 박수와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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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사랑약속 한번더 한번더 그만해 자 헬로에브리만 아 진짜 사랑이 있는거죠 헬로에브리만 헬로에브리만 다깝파리가 아니고 사랑약속이라는 앨몸이 나왔어요 자 사랑약속은요 가비앤제이의 장이형이 피처링을 맡아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래를 불렀는데요 저희 앨범이고 저희 2집 타이틀곡인데 피처링인 장이형이 70%를 부릅니다 죄송하지 않습니까? 이 노래 끝나면 들어가세요 강아지인 장이형이 3집 타이틀곡 잠깐만요! 전혜룡 중에 떠있어요! 마음속사! 마음속사 짜잔입니다! 자 여러분 절단시와 함께 즐거우셨습니까? 예!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대단한 짜증나 보이며 소리내라! 3초로 2분 3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또 이마!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오늘의 웃음 감사합니다.